물이 무슨 5,440원이에요? 투바이는 신기하게 기도시간이 되면 기도하게 들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투바이 에미레잇 주놀이고요 오늘은 투바이 물가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먹은 음식 얼마인지 먼저 볼게요 투바이는 게 빨라 투바이는 투바이예요 뷰비 투바이는 투바이는 투바이예요 어 땡큐 이거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메뉴판을 주셔 와 아침 맛있는 거 먹어야지 와이파이도 연결이 잘 됐어 86 티빈감 아, excuse me? You cancel the water? Yeah! Because I have taken the payment, I will just cancel this payment and they will change the payment Okay, take it please Yes, please I think I have paid the money, so I have to cancel the money But the water is filled out Wow, if you have to cancel the payment, it's a lot of money The water is also added to the payment Oh, the water is about 5,440p How much do I do this? How much do I do this? Yes How much do I do this? How much do I do this? Because this payment is already done Is it okay if I give you back the money, cash? Back the cash? Yes For the water, it's fine for you Okay Bye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ou know You know Starbucks coffee, American is about to compare the price I think it's a bit more easier than you can compare the price This item is about the price It's from Starbucks It's about 13.5kg It's about 13.5kg It's about 10.5kg It's about 15kg It's about 1320p It's about 4,320p It's about little It's about 4100p It's about 4100p 포스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드바이몰보다는 에미레이체몰을 좀 더 추천을 하시더라구요. 드바이몰은 너무너무 넓어서 굵게... 근데 너무 많대요. 거의 보급지다. 아, 사람 못 본거지? 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걸 보여줬어요. 여기는 옷이 되게 많아요. 가격은 560만원 정도. 사이트 디올 레이디가 있어요. 저기 샤네도 있어요. 여기 있네. 근데 제가 일주일 뒤에 터키 출장을 가거든요. 근데 터키가 진짜 진짜 저렴하대요. 그래서 드바이에서는 가격만 알아두고, 터키로 가서 정말 살 거면은 제가 사야 할 이유를 5가지를 적고 사야 되거든요. 반가 2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때는 내가 이 물건을 왜 사고 싶은지에 대한 이메일을 5가지 이상씩 적어보죠. 그래서 적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먼저 볼게요. 근데 이게 되게 많다. 진짜 에미레이션이 좋네요.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렇게. 오늘 또 너무너무 좋아. 일단 샤넬 여기는 줄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와, 진짜 예쁜 드레스를 매견을 했는데, 진짜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길어. 근데 이거를 잘라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제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너무너무 길어요. 와, 진짜 너무 길어요. 가격은 1370. 썬크림 사야돼, 썬크림. 머리가 간단하게 찾았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찾았어요. 미스, 미스 구이 리드? 요즘 제가 좋아하는, 섹시 섹시 스타일. 너무 이쁘, 귀여워.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마 라틴? 향수 병이 엄청 예뻐요 이 제품은 320 럼 3머럭? 이마 라틴 브랜드가? 이마 라틴 브랜드와 있어요 biggest 브랜드? 아랍 브랜드? 아랍 브랜드? 여깄 Sixth bag 긴 midnight 이마 라틴 스타일? 응 이마 라틴 이마라티? 네 몇일? 몇일? 50개?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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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 아... 먹어도 이쁠까? 사도 돼 그쵸? 그쵸? 오케이 이거네 이거 샀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 원이 원해? 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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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구나 어때요? 잔나님 저? 잔나님 저 어때요? 잔나님 저 어때요? 잘 어울린다 이 색깔일까? 네 땡큐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살게요 빨리빨리 사야겠어 어머머머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안녕 저는 뭐샀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쁜데? hoy 어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처음 입어봐요 근데 이게 한 9만원 정도? 이렇게 택시가 택시에 따라 이분이 다른가봐요 그냥 사면 되나? 어머! 좋은 택시야 여기도 여성분이네 핑크색 어머 신기해 남녀 유별한 사유도 그런가봐요 어머 신기 신기 아 좋죠 이번엔 다른 택시에요 여기 5부터 시작이네 여기 더 싼데요 공항 택시가 아니었어 1500원 부터 공항 택시 오케이 땡큐 아 됐어 아 되게 깔끔하고 향이 되게 좋아요 땡큐 썸무치 컴퓨터 컴퓨터 쏘리 아이쿠쏘리 신발이 좋다 저희 옆에 여기가 1박에 얼마였죠? 1박에 12만원이었어요 오우 괜찮다 여기 외관 되게 괜찮더라구요 삼성 빼고 여기가 되게 가성비 좋다고 또 두바이 관광청 거기 사이트에서 또 참고를 해가지고 두바이 관광청 공고가 진짜 블라블라 여러분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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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약간 믿음감이 올라갔죠 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이쿠쏘리 무킹면도 있고 여기는 짐도 있고 풀장도 있어요 와우 일단 향이 되게 좋아요 어 크기는 거기보다 조금 조금 넓은 정도인데 와우 여기 모스크가 있는데? 여기는 앞에 이렇게 뻥 뚫려있어. 뭐가 생길 건가? 와, 이거 뭐야? 커피 테이크아웃 먹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저 자연인들도 많이 만날 거라서. 언니, 어떻게 먹겠을지. 와, 진짜 커. 대박. 아니, 무슨 방이 있는데? 우와, 이거 봐요, 잔나님. 와, 이거 봐요, 잔나님. 와. 진짜. 와, 이거 샥샥파라고 이거는 모르고 음식이에요. 북아프리카 그 토마토랑 계란 넣은 거. 이것도 아랍 콩. 아랍 황. 아랍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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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맛있어. 와 정돈댄데 네 정돈댄 화렴 와 여기에는 이런 품장도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